두 번째, 대속! 보통 이런 실수는 감정이 지나치게 앞설 때 하게 됐어요. 누가 더 화났냐로 이기는 거야? 검도가? 야, 황태수!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와? 대련 평가 때마다 1등 한 사람에게 이 흰 도복을 한 벌씩 제공할 거야. 머리! 김재욱! 황태수! 승! 손목! 김재욱! 황태수! 승! 태수 선수랑은 친해요? 경쟁 상대죠. 서바이벌이잖아요. 너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아버지 따라하려는 거야? 첫 반은 근자였어요. 같이 잘해봐요. 남의 가족은 박살되고 네 가족은 또 챙기고 너 뭐해? 도망가지 마라. 안 도망쳐. 네가 배워서 안 보이는 그 건물 이길 거야, 내가. ... 이거 나 왜.